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제일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여기 주는 수우라고 하는 헬라의 2인칭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것은 나와 전제가 됐거든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 말이고 같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말하고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또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로 빌립이 자기 이름과 가이사 황제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리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이름을 부르는 그 도시에서는 반드시 황제 이름에 걸맞는 크기와 그리고 규모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이 도시의 중앙에 황제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야말로 우리의 신이다는 그 고백이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묻는 내용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 대답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상황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과 관련된 직업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양강나팔에 기름을 넣어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양강나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가 경비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깨의 모든 짐들 인생의 짐들 죄의 짐들을 대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다 사해 주고 우리와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그 제사장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할 때 나의 삶의 생사 화복을 주거나 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 줄 수 있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선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구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왕은 자기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짐만 메우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으로 섬길 왕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왕을 정말 보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짐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분 그 제사장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분을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보냅니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참된 왕이요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 되신 그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황제가 당연히 신이라고 그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네 인간적인 이성이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정말 그 왕은 내가 경비하고 성빌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 그리고 그 왕은 힘과 권능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그가 기가 막힐 웅덩과 수렁이 속에서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에 서서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비했고 그 왕에게 복종했고 그리고 왕 대신 그 주님 때문에 자기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그것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굳건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왕 대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나가며 자기 삶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친히 재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친히 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피값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짐을 쉽고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해결하고 그분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림길을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어도 우린 삶의 최고의 결정이 최악의 결정이 되고 최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못 믿는 겸손함이 할 수 없는 겸손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주장 내 기준이 분명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살면서 쉽게 말하면 철이 들면서 아,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 외에 정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말씀을 따라 환경도 바꾸고 이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 대신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될 때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 거두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좋은 단체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고백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되십니다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그 고백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신 교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교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고백 위에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뤄놓으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되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께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께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내가 주님의 것이 됩니다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내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적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을 찾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왕으로 찾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기 주장이 먹히고 자기의 생각하는 이론과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관철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자신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하십시오 이 교회도 내 가정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복종하고 나타내는 바로 그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절대주권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유일한 권위가 되고 주님의 원하심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타 강사 중에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우리에게 울림을 많이 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남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바른 시단 고백은 이것은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완성된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와 선교와 순종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증가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고 선포되며 증거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던 교회 세 번째는 뭐냐면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과 능력이 뭘까요? 교회에 주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세상의 것을 자기의 권세로 삼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빠트리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인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 천국의 열쇠를 열고 그분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교회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구제의 역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람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교제하면서 사람들이 치워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구호기관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고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건 중요하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적 이기지 못하도록 바로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다는 것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추구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 포장하면서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스스로 제한해 버려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가 해야 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혼은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비판 받아서 교회를 그대로 비판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취업적인 비판입니다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 본질과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본질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사회가 인정하면 좋은 교회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 사회가 욕하면 우리도 같은 그런 잘못된 사람 그렇게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2014년도 기훈실이라고 좀 진보적인 어떤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단체죠 기훈실에서 전국이 7만여 개 교회 중에 가장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좋은 교회 대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거절했어요 받을 이유가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할 일 당연히 할 뿐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 그 삶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본질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요관달지라도 우리가 이 본질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만들어가는 윤리도 문화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도덕도 다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본질적인 문제에서 뭔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종교교육입니다 종교교육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교육에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파이브 솔라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종교를 기억하게 된 교회를 기억하게 된 근본적인 것 첫째 그들의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솔라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오직 성경은 유일한 믿음과 삶의 기준이며 절대적 표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이 핵심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솔라 크리스트루스 우리가 구원하던 방법은 예수 크리스토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밖의 구원이 있다 내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원론이나 다원주의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 분명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잘못된 사람 지적하고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욕을 이렇게 내일 새벽에 욕을 공부하려고 욕을 말씀 전하고 욕을 묵상하는 중에 욕이 회개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아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얘기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욕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일은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죄선과 우리의 연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서만 우리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징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솔라크라치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못했다고 거기에 평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셨는지 왜 구속해 주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국률과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은혜로운 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은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많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그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과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솔리데옥 글로리아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믿음의 심각한 변질을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은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의 가장 큰 특징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다, 다양하다 그게 다원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다원주의와 인본주의는 다양한 원리와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와 현실과 물질주의에 이미 우리가 젖어버려서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는 삶 속에는 진정한 우리의 의미 속에서 신앙과 믿음은 정말 변질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과 흐름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믿음이 만들어가는 윤리와 도덕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이제는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정말 우리 속에 이 본질을 붙들고 이 본질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사회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쾌락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관심은 점점 식어져갑니다 한국교회 화두가 뭡니까? 세습, 물질주의, 도덕적 타락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민낯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이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의식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받아들여요? 그렇죠? 나에게는 나에게 대해서 절망적인 존재라는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본질상 진노에 찬느라고 그 죄로 말면 아마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었고 나는 이런 운명을 알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돌이킬 만한 능력과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남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 구속의 대상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암을 받았는데 은혜의 베품의 대가가 자기 아들 독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인가? 천만의 말씀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은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뭘까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 밥을 짓더라도 학교를 다니더라도 막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과 삶의 진정한 열정이 그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 받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원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제다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고 삶의 인류와 도덕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프로세테스탄트 디즘과 자본주의라는 그 책에 보면 바로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역량 준 것이 뭐냐면 직업관과 소명의식에 결정적인 역량을 줬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변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신앙의 변화가 이 어두운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